안녕하세요 서포터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동그라미 표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발대식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이 먼저 있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념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iate if we take a group picture, please all turn on your video calls turn on your cameras 여러분 저 이렇게 coal을 만들고, please show us the circle with your hand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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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습니다 동그라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의 끼를 마음껏 보여주시고 서포터즈 활동이 멋지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2021년 한국농어총공사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이메일 발송 및 조별활동 운영 시 개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되어 교육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또박이팜족 서포터즈 소개, 활동 운영 계획, SNS 컨텐츠 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어로 진행되기에 최대한 간략한 내용으로 전달 후 동식 통역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발대식 종료 이후 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우리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또박이팜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농촌관광의 소개입니다. 농촌관광이란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공기가 맑은 자연 친화의 농촌으로 떠나는 여행을 이야기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도심 속 여행과는 다르게 사람들과의 접촉을 벗어난 언택트 관광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방문하게 될 농촌체험 마을에서의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재미있는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농촌여행이라고 하면 자연에서 휴식한다 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방문하게 될 농촌에서는 직접 농사에 도움 주는 체험뿐만 아니라 칼국수 만들기와 같은 쿠킹 클래스, 전통시장 탐방,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우리 또박이 팜족 프로그램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은 한국의 아름다운 농촌여행을 다국적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온라인 홍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시고 SNS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운영 방안으로 코로나19 단체 활동이 어려운 지금 한 개의 팀당 4명의 인원으로 팀을 배정하여 각 주제에 부합되는 마을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SNS를 통한 농촌여행 홍보 게시물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우리가 방문했던 농촌을 그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사 지원은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지원됩니다.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promote Korean rural trips to the world through Supporters SNS Platform coming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and different walks of life. To operate this program, Supporters are allocated in five groups of four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team activities that are assigned and travel to different rural village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the month. Through SNS platform promotion, we will be able to establish data for tourists who are going to visit Korea from abroad after the COVID pandemic situation is over. All the general event fees are supported by operators. 다음은 서포터즈 활동 컨셉트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8월부터 10월까지 팀별 3회씩 농촌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8월의 경우 처음 방문하는 농촌 여행으로 누구나 쉬운 여행, 농촌은 처음이지의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두 번째 활동인 9월의 경우 리틀 포레스트 농촌 여행으로 소규모 힐링의 컨셉트로 진행됩니다. 10월의 경우 내가 그린 농촌 이야기의 테마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농촌 여행을 그리게 됩니다. 활동 주제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모든 활동은 운영사인 여행공방과 함께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진행됩니다.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we will have different concepts for each month of August, September, and October. in order to familiarize supporters with the RULAR idea, the August concept will be operated under the topic It's the first time to visit a RULAR area. as for September, the concept is Healing Trip under the name of Little Forest RULAR Trip. Finally, the topic for October will be the RULAR story I drew so that supporters can promote RULAR tourism in the way that they see it. 다음은 우리 서포터즈 조편성 내용입니다. 1조의 경우 다음 주 나주 행사로 먼저 출발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2조, 3조, 4조, 5조 순으로 8월 주말 동안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합니다. 참석의 문제의 경우 발대식 종료 이후 따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중 안내사항 및 운영 계획에 관한 교육 내용입니다. For this party, we'll be hearing about the operating plans for the activities. 각 팀별 인원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조별 미팅을 실시합니다. 이 시간에는 각 팀별 친해지는 시간으로 자기소개의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7월 29일로 저희가 임의로 적어놨으나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진행되기에 발대식 종료 이후 조별 카카오톡을 만들어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터즈 활동 평가 방안 및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SNS 활동 우수 서포터즈의 경우 별도의 원고료 이외에 포상금이 수여됩니다. 포상금의 내용은 최대 50만원부터 10만원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게시물 수에 대한 평가, 농촌관광 홍보 기여도 및 모니터링 직원이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합니다. The following are measures for evaluating supporter's activity and the reward's content. Evaluation will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posts that supporters upload, number of likes and comments, completing the group mission and so on. Price for the first place supporter is 500,000 KW 다음은 보다 안전한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방역수칙, 안전수칙 방안입니다. 모두가 지키는 안전수칙을 통하여 서포터즈 활동 시의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전 메신저 채널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꼭 참고하여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행사 운영 시 모니터링 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비상약품을 구비하고 있고 가까운 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행사를 운영합니다. The following are safety rules. Please listen carefully. We will send you a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notice through the messenger channel or email before the program is operated. In addition, our monitoring staff will accompany all events having an emergency kit along with them. Also, we will have emergency contact networks with nearby medical institutions ready in case of any accident. 코로나19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방역수칙 준수 사항입니다. 모든 행사 운영 시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합니다. 행사 진행 시 참가인원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발열 체크 및 손소독도 지속 실시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토대로 안전한 서포터즈 활동을 이어갑니다. 다음 교육 자료는 SNS 콘텐츠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농촌 여행 이후 어떻게 포스팅하는지와 몇 개의 게시물이 필요한지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ext is SNS 콘텐츠 가이드라인 한 개의 농촌마을 방문 시 우리가 필요한 SNS 콘텐츠는 총 12개입니다. 12개란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총 3개의 게시물과 나머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홍보자료가 필요함을 인지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협의 및 문의사항의 경우 발대식 종료 이후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NS 콘텐츠 필수 사항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준수해 주시면 되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담당 직원과의 연락을 통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꼭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은 행사 참석 이후 7일 이내에 포스팅할 것 그리고 해시태그를 꼭 입력할 것입니다. This slide also will be included in the email I mentioned earlier Therefore you do not need to worry Since negotiation to some extent is possible If some of the terms in the guideline are unclear to you or bring you any concern, you can always contact our staff For the next three slides, you will be presented to some right and wrong examples of posting SNS 포스팅하게 되는 콘텐츠의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인스타그램 피드형, 스토리,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서포터즈 분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There is no limit to the format of content that will be posted on SNS. You can upload both photos and videos.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스토리 형식과 게시물 형식의 예시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그대로 행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고 삭제가 되기 전 꼭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피드 게시물 또한 마찬가지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As for the stories, please make sure to uploa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event operation and make sure to capture and submit it before it is deleted. You also have to capture and send the feed posts to our staff. SNS 콘텐츠의 잘못된 예시로는 단순히 개수만 맞추기 위해 대충 찍은 사진을 올릴 경우 서포터즈 활동과 무관한 내용을 담을 경우 그리고 본인이 촬영한 내용이 아닌 구글링을 통한 사진 업로드할 경우와 같이 당연히 지켜줄 내용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행사는 모니터링 직원이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하는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SNS 포스팅을 실시하면 되고 발대식이 종료된 이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팀별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As previously stated, all events are accompanied by our personnel. SNS posting can be done with the consultation of the accompanying staff. I'll also set up 카카오톡 groups for each team to communicate and contact us after the opening ceremony. 카카오톡은 더 편하게 연락드립니다. 이상으로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마무리되고 SNS 온라인 마케팅 강의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총 30분 정도 실시가 될 거고 첫 번째로 최근 SNS 트렌드 파악과 운영 방안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고 SNS 채널별 마케팅의 차이점, 그리고 매체별 특징과 인스타그램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영상이 마무리되면 질의응답 이후 발대식은 마무리됩니다. This was all about the general presentation. From now on you will be listening to the online SNS marketing lecture provided by marketing instructor. It is about 30 minutes. Instructor will introduce SNS trends and explains how to operate them. Also he will educate you about the differences in marketing per different SNS channel and how to use Instagram. When the video is finished, the question and answers session will be held and afterwards the opening ceremony will be ended. 이상으로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브 영상으로 인하여 질의응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대식이 종료된 이후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조별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the opening ceremony is over.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raise your hand so we can answer to you guys. Any question? If you do not have any question, we can answer to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later during the meetings that you're going to have with your teammates. So you don't need to worry and in also other cases, you can always email us. So I think we are good with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participating today. I hope it was helpful and we will see you all soon on our team activities. 이상으로 2021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발대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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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